어... 어... 야... ㅈ 됐잖아 씨발 지금 목소리 봐 아니 어제 술도 안 먹었거든? 뭐 맥주 한 규 먹었나? 술도 안 먹었네 지금 와... 일 존나 많아가지고 마탱이 같잖아 이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생이 이거 뭐야 이거 버거킹 시켜놨다 그래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을까 하고 음 흠흠 아흐 왜 이런게 여기있지 음... 음... 아이고 음... 아 여기구나 음... 아... 별거 아니야 음... 아 내 햄버거는 존나 존같은게 이게 너무 금방 없어져 거의 1분 컷 아니냐 햄버거는 이게... 고추들 먹으면 먹어라 이거 뭐 볼케이너 뭐... 뭐 씨발이라는데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어... 어... 이거 뭐 이렇게 감자튀김에 지랄 해놨네 치즈를 막 발라놨네 음... 이거 또 뭐야... 음... 별맛 없는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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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세트네 콜라까지 뭐지 아... 아... 아 목소리봐 씨발... 일하느라 존같은 일 요새 일이 많다 뭐가 일이 많냐 이렇게 내가 이런얘가 없었는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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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봐 씨발 점점 이렇게 살 빠지고 여자들도 시체 처리하느라 이거 사람들 음... 다들 죽어나니까 그냥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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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어... 어... 토마토 야채 마요네즈 그리고 피클 왜 이게 뭘 개누지 패티 일단 다치고 먹어봐야 알겠죠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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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지가 낫수리거든 약간 촉촉디 음... 다른데보다 확실히 좀 촉촉해 햄버거 약간 가격 있잖아 딴 데보다 그래서 컬이 근데 괜찮아 느껴져 씹고컬 이런건 아닌데 아유 이 씨발 들러붙은 이 새끼도 이거 좀 제대로 만들지 음... 흠... 씹어져 씹어가지고 쪄... 쪄... 더러킹은 음... 닥쳐봐야겠다 음... 쓰읍... 쓰읍... 음... 쓰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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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네... 이거 약간 미트볼 미트볼 소스 스파이크 소스인가? 이게 또 햄버거가 있는건 처음이네 햄버거를 먹을 때 이게 존나 먹잖아? 이 개새끼들 일로 다 나온단 말이야 손에 존나 묻잖아 이 족같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햄버거는 무조건 가생이를 먼저 쳐야돼 가생이치기 요렇게 먹어야돼 요것도 이렇게 먹으면 병신이고 요렇게 요렇게 이거 괜찮네 어이 ㅅㅅ 아이 들러붙었어 이씨 이거 햄버거는 금방 먹어 벌써 다 먹었어 5분만에 똑같은거 배도 안쳐요 또 이 새끼들은 묻었냐 아 어제 내가 뭐했지 아 뭐 동콜미 내고 정신없다 지금 아까 그거 왔는데 택배그 티 이거 와 이거 아저씨 여기 내가 입는거 뒤집어 입은게 아니라 이 택이 이거 봐요 택이 여기 있잖아 이게 앞이야 이거 그때 옛날에 샘플 뽑고 그 지랄할때 아 뭐 아저씨가 뭐 뭐 뭐래더라 뭐 뭐 관심도 없는데 자꾸 뭐 야구 보다가 총 졸았대나 뭐래나 맨 처음에 이거 잘못 온거야 시발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고 아니 뒤집혔다고 여기가 뒤고 이게 앞이라고 근데 햄버거 먹으니까 좀 목소리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다가 다시 보냈어 이거 어차피 불량 뭐 뭐도 안된다고 쑤시라고 아 저걸 어떡하지 또 즙같은거 이거 뭉텅이로 왔어 아 이 아저씨 뭐해 시발 나 공장 나 공장 지경이야 시발 이걸 그냥 진짜 이렇게 보냈어 되게 뭉텅이로 보냈어 시발 이거 시빌로 아 이제 시발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아 진짜 택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아 근데 요즘 부족할거 같아서 아까 부업에서 돈가스 남은거 하나 챙겨봤잖아 흠 흠 오케이 아 너무 식었다 이것도 엄버 하 아 이것도 어쩌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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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난 노래 중간 난 난생처음으로 막 차트 이런걸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 노래 내고 그런걸 시발 뭐 내가 구경이라도 해봤니 뭐 내 인생에 뭐 차트 그런게 있을줄이나 알았나 맨날 뭐 좋아요 뭐 100개나 200개나 끼역끼역 눌리고 그랬지 아 근데 어제는 신기하긴 하더라 어젠가 그새는 멜론은 안된거 같고 멜론은 보니까 한 302이 간거 같은데 벅스는 막 오 60위까지 가고 지니도 백 몇십위까지 올라갔더라 애들이 계속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진짜 신기해 나도 이런게 나도 이런걸 경험해본적이 없는데 진짜 재밌다 사는게 쓰지말꺼 옛날에 뭐 내면 3만이 뭐 2만이 씨발 이랬는데 개같은거 올해 노래 존나 더 조져야겠다 그래야지 티안팔드 씨로 잘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 아 맞다 이것도 안돼 아 맞다 이것도 안돼 이거 와 액자 동골미 액자 어 이거 썸네일 할까 으아아아 아아 아우 목아파 아우 배부르다 뭐 할 얘기가 없다 꺼져